아이고 어 그래 야 밥 먹었니? 음 아니 오늘은 내 생일이야? 빠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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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니 오늘도 생일이라고? 그 그 음악하는 동생이 피자를 또 두판 이렇게 이게 뭐야 기프티콘으로 보내줬더라고 어 먹으라고 그래서 또 생일이니까 생일 파티나 좀 해야되지 않겠니? 음 그래 자 피자 옷이야 피자 피자 옷이고 이거는 뭐 치즈 베이컨 뭐 그딴건거 같고 소고기 이거는 뭐 소고기네 소고기 이거 존나 존나 존만하게 들어있네? 음 소고기 뭐시기 자 먹기전에 음 손 돼 으흫 흫 자 오늘 생일이니까 내가 또 특별한 걸 또 하나 준비했지 음 으흐흐흐흐흐흫綺 э흐흐흐흫 같은 생일축제 자 어떻게 해야되냐 나한테 보이게 하면 되겠지 아니 이건가 자 아니 원래 내가 서른여섯살일거야 내가 몇살이냐 서른여섯살인데 이거 옛날에 사뒀다가 다 했으려고 박아놨는데 보니까 6이 없더라구 그래서 그냥 5로 하자 불 보이냐 이게 뭐하는건지 모르겠다 어 불 보이냐 자 그러면은 내가 특별히 또 오늘 생일 생일이니까 생일을 왜 생일 노래 이 노래 소리 들어가냐 이거 샘플링 해놨거든 박아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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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다같이 부르자 하나 둘 셋 넷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박아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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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하는 염따에 박아놨 박아놨 생일 축하 생일 축하합니다 박아놨 에허허허허 시 X 혼자 해 내 딸이 이게 뭐냐 아유 씨 아 이거 촛농텼네 이거 띄고 먹으면 돼 그래 오늘은 내 생일이다 먹어보자 저거 한다고 좀 식었어 이거 이거 만든다고 이게 화암도 되지 빠그 빠그 이게 C코드 빠그 D코드 D마이너코드 빠그 나쁘진 않네 응 이게 뭐 그거더라구 주판 뭐 얼마냐 이거 받은거였어 나도 모르는데 뭐야 아니 개새끼들 이거 피자라서 디핑소즈 그건데 와 와 이 젓같은 새끼들 이거 봐 이거 이거 이게 다냐 피클도 이거 같은 공장에서 만드는거 아니야 딱 보니까 공장 이거 똑같은데 여기 여기 모자만 하나 박았네 개새끼들 빨간 모자 어? 빨간 모자는 맛있는데 이 새끼들 같은 모자였네 계절사인가 어? 그리고 이거 핫소스 두개 C가 맛이 약간 안에 뭐 찍어먹을 게 없네 아 치자가 작아 근데 너무 작아 치자 치고는 약간 디핑이 좋나 아유 약간 내 스타일 아닌데 빵이 있던데 너무 딱딱해 빵이 있던데 너무 딱딱해 아 빠그 아 아 아 아 음 생일에 먹으니까 음 맛있네 원래 생일 이런거 안 챙겨? 그러니 좀 됐어 나이 들면 이제 친구들이 다 이제 결혼하고 난 막 다 그랬기 때문에 뭐 생일 파티하자 C가 뭐여라 그딴 게 없어 존나 외톨이지 C가 거 결혼하면은 연락도 잘 안해 한 뭐 1년에 한 난 1년에 한 번 하나? 그냥 뭐 음악가는 들이랑 일 있을 때나 보고 그러지 그러나 평소에 그 카톡을 안해? 아무 그 뭐하냐 뭐 이런걸 안해 왜 뭐 한 땅 분만 먹겠네? 왜 이렇게 작아? 막아 아우 베리콘 치즈는 존나 맛있는데 이건 그냥 그냥 피자스쿨 보다 약간 위 피자스쿨 보다 약간 위 그리고 빨간 모자보다 살짝 밉 다른 브랜드들도 한 번씩 먹어봐야겠네 다 다르네 다르게 옛날에 나 어렸을 땐 피자스쿨이었거든? 초딩 때는 C발 딱 그 아 이 새끼가 음 좀 좀 반해서 어 좀 좀 노는 애구나 그럼 이제 그 생일파티 어디서 하냐 이제 피자아웃 오프라인에 가서 존나 근데 딱 한 8석 16석 막 있는데 잘 봐가지고 엄마가 딱 와가지고 아우 얘들아 많이 많이 먹으렴 우리 뭐 현수랑 친하게 지내고 이런 거 한 번 딱 씹으려주고 피자 쫙 깔고 그 샐러드 뷔페 샐러드빨 거이라서 그냥 애새끼들 존나 퍼 먹어가지고 그리고 나 어렸을 때 나 초딩 때 그때는 피자 샐러드빨가 무제한이 아니었어 그 대신 뭐가 존나 많았지 존나 컬저도 높고 그래서 거기 뭐가 있었냐면 딱 이렇게 한 판에 최대한 존나 높게 써야돼 막 샐러드를 씨발 막 이만큼 쌓아가지고 막 막 이런거 이러면 존나 되는거고 그래서 그 경쟁하고 그랬지 나는 이렇게 반 되기 전에 피클을 따줘야돼 음 반 되기 전에 피클을 따줘야돼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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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에 기별 다른데? 이 맛을 왜 계속 잘 못 느끼겠지? 약간 이 새끼가 여기가 얇다 봐봐 봐봐 그치? 그치? 내 빈말하는게 아니지? 렌즈가 어디야? 빵도 얇은데 이것도 얇어 위에 시바 이거 아 어렸을때 피자맛이 아니네 어렸을때 피자맛은 그 시바 딱 그 디핑소스 걷다가 딱 찍어가지고 갈릭 아마 내 가게 피자맛이 뭔지 할걸? 갈릭 디핑소스 그치? 그거 딱 찍어서 먹으면 시바 세상 부러울게 없었지? 음 근데 여기 마탱이가 약간 여기 마탱이가 갔네 옛날에 피자맛에 얕성이 없네 왜 하나를 남겼냐 바로 요렇게 요러면서 맛이 다르거든 두가지 피자를 한번에 먹어보도록 할게요 이거 봐 너무 얇아 얇으면 두개로 합치면 되지 음 이렇게 딱 딱 음 음 음 아 얘네가 기본적으로 이 노란 치즈를 많이 쓰는구나 이거 흰 치즈를 좆도 안쓰네 근데요 어휴 비응신들 그니까 이렇게 맛이 없지 그니까 피자맛이 망했지 망했잖아 요새 망했잖아 요새 전체는 모르겠고 아무튼 우리 집 앞에는 망했어 거기 사실 존나 10년 정도였거든? 참 우리 동네에 있는 애들 사는 애들 중에 거기 안 가보네 없지 생파 무조건 거기서 다 조졌지 한 중학교 때까지 아직까지도 살아있었어 한 1,2년 전인가? 이번 해인가? 껍데기 망했더라고 이게 아닌데 내가 기억하는 피자였음 존나 기름지고 그 대신 존나 리치한 그런 맛이었는데 이게 뭐야 가지야? 설마? 아 썩어기네? 내가 기억한 그 피자 치고는 너무 어어? 어어? 내가 잘못 봤나? 아 아니지? 아 아 나 이렇게 이 노란거 툭 튀어나온거 보고 이 새끼들 설마 또 옥수수 쳐넣나? 피자와서 옥수수 넣는 순간 극악이 망하는거야 그 캔옥수수 그 족같은거 그걸 그 옥수수는 오직 콘버터 일때만 맛있어 솔직히 아 아 근데 두판 때리네? 응 뭐하냐 이들은 12시내 밥 먹었냐? 어젠가 그전가 나도 오늘의 숙취보면서 잤는데 내일의 숙취냐? 애마더라 그거 빠그! 빠그! 어우 괜찮네 하나 더 해볼까? 뭐 아까 빠그! 말고 아 개같은거 이거 아까? 녹음을 해야돼 샘플을 만들어야돼 아 개같은거 아 개같은거 됐지? 아 개같은거 아 개같은거 아 개같은거 됐지 아 그럼 이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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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팔로 뽑아 그리고 이걸 샘플로에 넣어 아 개같은거 아 개같은거 아 개같은거 아잇 개 아잇 개 아잇 개 아잇 개 아잇 개 아잇 개 개 같은 거 이씨 아잇 재밌는데 아잇 삐지게 좀 깔아줄게 만들면 되지 시바 만들면 또 저작권 안걸리거든 오늘 또 밤에 소프가서 공연해야 되는데 오늘 또 생일하고 여자들이 또 어제부터 막 그냥 아 죽겠어 오빠랑 기싸 같다고 난리 난리 폭동이야 폭동 아잇 나도 지친다 이제 입이 하난게 정말 아쉽지 뭐야 흐흐흐흐흐 음 음 내가 입이 한 두세 개 달렸으면 음 다 받아줄 수 있을 텐데 이게 음 멋진 남자로 사는게 힘들잖아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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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이게 좀 낫다 나 원래 불 나 소고기 피자 별로 안자거든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아 뭐 물을 시켜놔 진짜 아 이 개같은거 이씨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이 너무 빛이 다운됐어 왜냐 140이거든 120으로 돼 있었어 이게 뭐냐면 bpm 속도 뭐에 약간 신 몰라요 bpm 흐흐흐흫 뭐지 비트 어쩌고 뭐 메타 뭐 그런가? 모르겠다 아 좀 시끄럽네? 됐지? 시끄럽다 시끄럽다 조용한 부분이었어 아 귀찮아 대충 들어봐 아이 개같은거 이씨 아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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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같은거 이씨 아이 가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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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렇게 만들어 원래 너를 그냥 막 빠크 정신이 없다 동시에 두 갠 못해? 이거 며칠이냐 풀어야지 아 그리고 드디어 아 음 좋은 소식 있을 거다 으흠흠흠 으흠 아 피자 정말 실망이야 어렸을 때 나의 나 꿈 피자 하하 개아 새끼들 왜 이렇게 변했니? 오빠 왜 이렇게 변했어요? 처음엔 잘해줬으면서 카톡도 안하고 갑자기 그때 생각난다 음 아 원래 카톡을 잘 안해 그래서 카톡 미친듯이 하는 여자가 절대 못맞나 음 목던데? 또 그래 음 스털한테 맞춰야지 어허 예전에 어 그런 염따가 아니야 음 알잖아 음 봐봐 좀 음 음 음 음 으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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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이런 거 하나 주면 되지 막 으응 오빠 이거 줄게 참아 으응 미안해 빡 ㅎ흐흑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이 지랔 나빠줘 음 맛있다 배는 불러 그래 재우기 고맙다 보내줘서 맛은 없으니까 음 이거 이제 안 먹을 거야 아 똥마려 꺼져